자 드디어 밥 먹을 시간이에요 이야 실컷 놀았으니 배 채워야죠 네 아이들 입맛에 맞춘 안성맞춤 음식들과 여기서만 접할 수 있는 알록달록 앙증맞은 스페셜 디저트 너무 귀엽고 깜찍하다 자 먹읍시다 허기가 많이 졌구나 노느라 아유 잘 먹네 고기 줘? 먹어봐 아빠 힘들었죠 아빠 진짜 너무 지쳐 보이는데요 진짜 주아 아빠 대단하십니다 아유 역시 누나 최고다 여기서도 진짜 누나도 최고다 누나가 최고다 너네 배불러? 아니 건우랑 나은이랑 둘이 가서 디저트를 가지고 올 수 있어 건우야 둘이 갔다 와봐 가자 엘리쌤 what do you want to eat? 응 what? I want chocolate chocolate 좋아 지금 가져와는 초코코티부터 이거? 그래 디저트 디저트가 진짜 이리로 앉아. 오, 케이크야? 네. 아니, 커피. 찐 건너 가족이 알콩달콩 저녁을 먹는 동안 어느새 놀이동산에 밤이 찾아왔네요. 와, 불 켜진 마법원장 너무 아름답다. 진짜 저녁까지 있어야겠다, 저거 보려면. 와... 이 성에서 여기서 불꽃놀이 하는 거야. 멋있겠다, 그치? 와, 하이라이트! 진우두, 이거 소리 엄청 크다. 근데 무서워하지 마. 이거 괜찮아, 오케이? 너무 아름답다, 진짜. 자, 하나둘 불이 꺼지고. 색색의 조명들이 성을 밝히기 시작하는데요. 박수! 모두의 기대 속에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마법 같은 본수쇼. 그리고 인사를 건네는 친구들까지 환상적인 조명수에 다들 눈을 떼지 못하네요. Made byurai 어색 uns 그 다음에 모든 황홀해주는 순간입니다. 춤이 정말 나왔다. 정말 환상의 놀이공원이네요, 정말. 박수, 박수. 오늘 아빠가 너네한테 준비해 줬는데 아빠도 힐링 너무 많이 된 것 같고 오늘 또 내일도 추억 많이 만들지, 알았지? 어. 건우도 알았지? 오케이. 가자. 내일도 재밌게 놀자. 일로와. 일로와, 진우 안아줘. 아, 정말 신났습니다.